자 조이한께 오늘의 햇살이 너무 강해 태양을 피하고 싶어 청담 어느 골목에 자리한 그늘이라는 퓨전 맛집에 왔어요. 얼른 지하로 내려가 문을 열면 멋떨어진 바 테이블을 중심으로 뭔가 여기는 동성 친구랑 오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물씬 드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. 느낌 있어 보이려고 바 테이블로 가서 앉았는데 음 테이블이 상당히 높아요. 절대 제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. 퓨전 음식점에 걸맞게 다채로운 메뉴 주문해주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 와인 자네 콜라 한잔 그윽하게 나랑 사기는 살찐다. 회심의 고백 멘트 후렸더니 포장마차 느낌 나는 어묵을 시작으로 신선함과 이 동결건조된 참기름의 조화가 돋보이는 육회 젓가락으로 먹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수저로 퍼먹다가 청계알 고등어 봉초밥 특히 소관에 든 크림치즈가 묵직하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일품이라 없애주고 메로구에 이소금 저소금 찍어 조금 맛을 봐줬더니 이번에 이를리 소고기 파스타 빵 찍고 고기 먹고 면치기 시도했다가 셰프님 음식 맛있고 훈남이셔서 인기 많으시겠어요라는 계획적인 말에 넘어온 서비스 크림 브릴레 부셔서 입안 가득 먹으니까 맛있게 다 먹었네요. 이 집 전반적으로 서비스 광활했고 나라별 메뉴가 다양해서 좋았어요. 그리고 화장실 가면 끝나지 않은 다양한 초이스 이럴 때 에르메스 써봐야지 그늘 좋아요.